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저는 석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이세희입니다 처음에 게임의 룰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게임을 하다보니 기후와 환경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충남의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론적인 수업을 들을 때는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렇게 보드게임으로 접하게 되니까 더 즐겁고 시간이 더 빨리 갔던 것 같습니다 석교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연문광열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보드게임은 자주 접해보진 못했지만 환경과 관련된 기사는 자주 봤습니다 우리 지역을 주제로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좀 더 친근감 있게 접하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좀 더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고 환경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한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캠페인이나 활동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또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더 많이 다양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